지난달 청년 실업률이 역대 5월 중 최고치를 기록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갔습니다.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5월 취업자 수는 약 2,600만 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26만 1,000명 늘었습니다. 취업자 수 증가 규모가 4월에 이어 두 달 연속 20만 명대에 그친 겁니다. 15세에서 29세까지 청년 실업률은 9.7%로 1년 전보다 0.4%포인트 올라 관련 통계 집계 이래 5월 기준으로 가장 높아졌습니다. 청년 실업률은 올해 2월부터 4개월 연속 동월 기준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습니다.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다른 직장을 구하는 취업준비자와 입사시험준비생 등 사실상 실업자를 고려한 체감 실업률은 10.8%로 나타났습니다. 한편 지역별로 보면 조선업이 몰린 경남지역의 실업률이 3.7%로 전년 대비 1.2%포인트 오르는 등 구조조정에 따른 여파도 감지됐습니다.